램프 나의 소원을 들어줘 나의 소원을 들어줘 렛츠고 러비언니 신비언니 역시 진이야 더 없는 동안에 내가 진짜 내가 이거 뭐하고 있는거야 램프요정 진이야 안봐준다 건방진 pk 오늘은 1군으로 바로 두들기겠어 두들겨 패주겠어 안봐준다 어? 랩팔 누가롭시 클리어하시면 50개 드린다고요? 95 자체를 못하는데? 오케이 한번 해봐 그래 헤드스피 하려고 아 헤드스피 예전에 하려고 뭐야 왜 안해 왜 안해 어 해 빨리 지니는 관대하.. 뭐야 아이씨 컴퓨터랑 하고 있었네 이씨 아 진짜 열받네 아 컴퓨터랑 하고 있었네 내 큐 내 큐 보여줄게 어? 안봐준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큐를 왜 버렸네 죽켄데 어? 컴퓨터랑 하고 있었네 아 열받아 정신이 없어 오늘 오늘 너무 정신이 없어 야 들어와 아 이찬인 아니지 여기 참 오케이 건방지기 말이야 건방지기 하지 말라고 어 안맞아 이거? 지니는 봐주지 않아 아무리 니가 소원을 빌어도 나는 봐주지 않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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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고 싶은 캐리 키울 거야 음 내 삶에 관여하지마 이게 지니 지니 스프릿 봤습니까 여러분? 봤어요? 이 압도적인 압도적인 필살기 아 방금 2001화다 와가지고 안맞네 좀 달라 스테이퍼가 억지 참 정신없어 안봐준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나의 멘탈은 나 같지만 나의 본능이 움직인다 봐주지 않아 비깨끌레이 오늘 아주 울면서 잠자리에 들게 해주마 울면서 아주 눈물찍금 흘리면서 잠자리에 들게 해주마 뉴패턴이다 이제 뉴패턴에 간다 역가 되었는데 까비군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못했지 아무것도 못했어 양악이라니 말이야 이게 바로 지니야 지니는 양악을 좋아해 지니는 양악을 좋아해 그럼 나의 일반 크리스를 받아 봐라 나의 일반 크리스를 한번 받아 보아라 현타 이후에 콤보 상승 현타가 와버렸어 지금 나의 크리스 역가드다 역가드 이렇게 했어 머리 잡는 튜닝 기술 잘 모르겠어 그냥 크리스는 그냥 크리스는 기술 잘 몰라 슬라이딩 역가드가 왜 이렇게 오늘따 거리가 안 맞냐 눈이 안 보여가지고 좋아 뭐야 이게 크리스 잘 못하겠어 잘 못하겠어 크리스는 하나 봐주겠어 크리스는 하나 봐준다 지니는 관대하기 때문에 한 마리 정도는 봐준다 나의 오셨으면 난 말은 봐주려고 나는 중학생도 두들겨 패지 오늘 새로운 학원에 갔다 왔는데 새로운 학원에서 내가 방송하는 걸 몰랐으면 좋겠어 알 길이 없겠지만 말이죠 내가 방송하는 걸 몰랐으면 좋겠어 그 녀석들이 말이야 어 뭐야 이거 안 썼는데 총룡함이 사과 졌어 다쳐스핑 UF 방어적으로 한다 다쳐스핑 까비해 학원선생이여 나는 알바로 학원선생이 하고 있어 이곳이 좁은 세상이라고? 아 만날 일이 없었는데 킹오파이트로 볼 일이 없잖아 걔들이 근데 아이고 이거 안 맞았어 내가 정신이 없어 아 근데 나 마지막 캐릭터네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있어봐 집중 좀 해야겠어 지니는 봐주지 않아 습관이 돼서 안경을 올리려는 습관이 있어요 저번 학원에서는 김대범씨 영상이 어떻게 알고 애들이 김대범씨 영상을 봤어 그 소개팅하는 걸 좀 당황했어요 선생님 아니 선생님 유튜버세요? 이래가지고 아니 얘들아 그거는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이어서 나간 거란다 라고 막 했어요 유튜버라고 말하기엔 이런 꼴 이런 장면은 아 또 안 맞았어 이런 장면을 보여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 걸리죠 들어와 그렇게만 있으면 못 이겨 나를 그렇게만 있으면 나를 못 이긴다고 타이밍 잘 맞췄는데 이거 지니는 한판 져주기도 한다 때때로 때때로 지니는 한판 져주기도 한다 지니는 소원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한번 들어줬다 지니는 소원을 한번 들어준다 자 이제 이제 봐주지 않는다 청소년 연기에 미래가 어둡다니 청소년들은 나한테 아주 배우는 걸 관자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봐주지 않는다 그만해 다리 그만 때려 나 괴로워 다리 그만 때려 에어컨 켜니까 또 춥네 이거 걸릴 줄 몰랐지 어 안 끝났네 이제 봐주는 일은 없어 뭐 가르치네요 저는 수확을 가르칩니다 중앞으로 수확 오늘 간 학원은 이제 2학년 아 김대범 소개팅 연사에서 검색을 보고 있다고요? 몰랐단 말이야 원래? 아 정말 화가 나네 간다 아 수확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아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 그건 3학년이지 중2의 중2 내심 외심 무게 중심 이런 거 아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내심 외심 유리 중심 나 이거 다 이거 아치는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그들의 수확 성적을 올려달라는 소원을 들어주지 아 이거 내가 오늘은 헤드셋을 안 끼고 하는데 와 내가 이거 조이스크림 누르는 소리가 엄청 크구나 엄청 많았어요 이거 생각보다 내 목소리가 너무 크구나 엄청 많았어 이 거 선생님이 이 사람 부상하지 않았어 그들은 내가 이거 하는 줄 몰라 끝까지 몰랐으면 좋겠어 중학교 정의에서 수확을 때려치셨지만 중학교 때 대부분 수확을 포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수확 잘하는 친구 없어요 중학교 때 다들 포기를 해요 구르기를 캐치를 했다고 아 나도 캐치를 했는데 나도 캐치를 했지 아이고 안걸려네 열받아 역가드다 나 이 댓글이다 가자 파킷 신청한다고? 들어와 열받으니까 들여와 전화통부터 전화통이 뭐지? 전화통이 어딨죠? 왜 나만 못 알아듣는 얘기해 여러분 나 왕따시키지마 나 지금 괴로워 나 그거 나 그거 괴로워 나 그거 괴로워 도발 눌렀어요? 나 그거 보지도 못했어 도발 보지도 못했어 수확의 정석은 모두가 베게로 쓰죠 난 아직도 수확의 정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얼마 전까지 고등학생들을 작년까지 가르쳤기 때문에 작년까지 고등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정석이 아직도 있어요 도발했어? 또 PK? 건방지게? 또 도발한가요? 고급기술로 좀 상징할게요 뭐라? 걸렸지 뭐 이거 어? 안 걸렸어? 뚜리아 한번 걸려야지 뭐 뚜리아 한번 걸려야지 뚜리아 한번 걸려야지 어? 맞으니까 정신 좀 드나 이제? 뚜리아 맞으니까 정신 좀 드나? 모래요정 지니? 아니 램프요정 지니? 어? 아이씨 모래요정 지니가 왜 나와러 정신 좀 드나 이제? 잡을 줄 몰랐지 어? 짧다 좀 어? 또 잡을 줄 몰랐지 이거 어? 어? 만두집이야 여러분 오랜만이죠? 좀처럼 잘 안쓰는 퀴사기이기 때문에 뭐야 뭘 기다리는가 또 어퍼컷 하려고 그러지 어? 아이고 아이씨 뭔데 손에서 저런 송국같은게 나가 안 봐준다 끄락슛 파워떵클 파워떵클 아 이 테크 왜 안나가 어 이거 안썼어 이거 안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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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되지 참 아 이거 안되지 참 어 뭐 뭐가 이어지죠? 파워창담의 라이징댁클? 아 제가 이게 연결되는지 제가 몰랐어요 못썼어요 자 오스에 오스 막을수있나? 오스 막을수있나? 오스 막을수있나? 어? 맞네? 이거 서풍 막을수있나? 나는 손하나 넣으면 연속히 삑살이 날까봐 손을 넣지 않아 나는 손 넣으면 연속히 삑살이 날까봐 바로 삑살이 써 손 한번 포기해 나는 그냥 간다 안 봐준다 못이겨 내가 젖은생각이 없어 이제 응? 내가 이제 젖은생각이 없어 반방진 디케이 자 이효리로 한번 가볼까? 요번에? 요번에 이효리로 한번 가보죠 두판 못이게 해줄게요 두판 못이게 해줄게 아직 날 딸로로 하면 멀었어 더 연습을 하고 오란 말이야 그것만 가지고 날 못이겨 어? 저만 가지고 날 못이겨 크! 아우 오스 싸움이야? 무스탕 싸움이지 어? 제목을 지니 분장이라고 쓰라구요 과연 지니 분장으로 보러 올까? 사람들이 그걸 쓰는 레츠고 레츠고 한번 이거 끝나고 바꿔 볼게요 마지막 거 쓸 줄 몰랐지 라스피까지 하이 아니 아니 도발할 상황이 아닌데 도발을 한다고? 아니 도발을 할 상황이 아닌데? 뭐 잘 맞지 이거는 아 타이밍이 안나 레츠고 이것만 노리고 있었다 죽나? 죽어버리네 도발 한번 하려고 했더니 죽어버리네 레츠고 레츠고 뭘 만족한다는 거야 지금 어? 자꾸 뭘 만족하는 거야 어? 왜 자꾸 나빼고 다들 만족하는 거야 어? 왜 나 괴롭혀 자꾸 어? 뭐야 만두집이야 잡혀라 레츠고 세방이다 이게 바로 만두집이야 어? 굴이 잡히지 당연히 필살기인데 그걸 어떻게 구울라 그래 응? 자 깔끔하게 좀 승리를 거두면서 해볼게 오늘은 어쨌든 아 정말 킹오파이트하는 지니로 바꿔야 아 손에 온통 파란색이야 온통 파란색이야 손에 자 파워앱 어? 연속기가 아니네 파워 짝이다 파워 짝이다 까워 짝이다 까워 짝이다 아이깝이 기본기 알려줘도 못 잡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되게 쉽게 잡을 것 같은데 쉽게 잡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못 이겨 나를 많은 분들이 경험했죠 쉽게 잡을 것 같은데 못 이겨 나는 그렇게 잡았냐 아시겠습니까 만만하게 보는 상태가 아니라 이거지 특히 2001만큼은 최강이 아 이거 랄리테크 되네 아 시비터면 빠져버린다 반갑습니다 시비 안 켤게요 자 도룹입니다 도랄몽이라니 지금 반지의 제왕 아이 저기 뭐야 램프의 제왕 지인인데 무슨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지금 아 이거 안 맞네 주석에 몰렸을 때 조심해야지 어? 라이징테크 먹으려고 어? 라이징테크 먹으려고 그러지 안 걸리지 어머어머 라이징테크 쎄야 된대 아 여기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당연하지 나는 이거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드리자나 점수에 연연하고 승부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다 난 줄게 뭐야 난 줄게 뭐야 나는 제가 언제 점수나 승부에 집착하는 것도 좋은데 있으니까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걸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한 번도 승부에 집착한 적이 없다 오브심 안 걸렸네 파워에이드라니 파워 땅크지 렛츠고 이렇게 참교육이다 이렇게 참교육 하는 거야 어? 그만해 뭘 라스트야 그만해 그만해 어? 거기서 끝내 더 험한 꼴 당하기 전에 거기서 끝내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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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